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슬라임을 소개시켜드린거에요 제가 너무 반지작 반지작거려가지고 좀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제가 핑크색 물감을 살짝 꺼봤어요 우선 요거는 롤리팝 진주 슬라임 롤리팝 진주 슬라임 2에요 여기다가 진주 진주도 넣어봤어요 하얀 진주도 넣어봤어요 아니가 진짜 나아닙니다 하얀 진주 슬라임 화이트 진주 슬라임에서 나온 어떤 진주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진주 슬라임 여기가 좀 넣기도 하고 진주를 여기 넣어봤어요 대성임이 들려주겠습니다 진주 슬라임인데 크런치 슬라임 소리 같죠 너무나 좋아요 네 제가 있잖아요 저번에 녹이 덩크 슬라임이에요 제가 녹이는 방법이 저번에 잘못 알려드렸어요 제가 다시 알려드릴께요 양발로 뜨거운 물에다가 그냥 딱 한번 그냥 그 구두넷개를 넣어주세요 하루 동안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물을 다시 그 다음에 하루 뒤에 물이 다 빼주세요 그 다음에 하루를 좀 더 아니 30분 정도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좀 더 말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지금 손에 잘 안 묻어요 한번 봐봐요 아골짜 소리도 엄청 좋아요 하루 정도만 물에 넣어주시고 물이 뺀 다음에 한 시간 정도 뚜껑 안 닫은 채로 말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슬라임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원래는 엄청 묻어있었는데요 그쵸? 벌리팟 진주 슬라임 너무 소리 좋죠? 이거 진주 슬라임들이 대부분 그런지 슬라임 그런지 슬라임 그런지 슬라임 그런지 소리가 좋더라구요 날씨 이거 뭔가가 되게 느낌이 좋고 그런지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는 흘러내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는 되지만 이렇게 막 다른 흘러내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흘러내리진 않아요 잘 흘러내리진 않고요 이거는 갖고 온 거 하고 바텀도 다 안 돼요 이게 진주가 있어서 바텀도 안 돼요 만약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돼가지고 안 돼요 하구요 하고 좀 하걸램도 잘 안 돼요 하지만 이거는 소리가 아주 좋은 거 같아요 돌려보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아요 소리가 너무 크런치크런치예요 다음번에 다른 슬라임도 가져오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한국 안 일해서 이 슬라임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도 슬라임을 되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슬라임밖에 없어서 이 슬라임밖에 없어서 여기 살짝 드러내요 소리는 엄청 반적이에요 반적해요 소리는 엄청 반적해요 고음을 고개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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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있네요 제 친구가 넣어줬어요 핑클 핑클 핑클가 저한테 이걸 주셔줬어요 그냥 굳어가지고 제가 달라고 했어요 제가 녹여보려고 제가 녹여서 제가 녹여서 제가 갖게 된거에요 여기 이거 살 여기가 나와있는거 같아요 경기도 양주시 양미 그루고개 416번 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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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 안보이실거에요 제가 했어요 같이 찍어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안되는 중이에요 근데 너무 답답하네요 하지만 슬라임 소리를 더 들려면 이렇게 작게만 하는 수 밖에 없어요 양해해주세요 슬라임 슬라임 소리가 더 작게 일부러 조그맣게 말하는거잖아요 근데 너무 답답한거 같아요 제가 슬라임 소리를 들려보려고 찾기만 하고 있어요 다음번에도 슬라임 영상있을때 SMM로 흘리도록 할게요 이게 더 좋을거 같아요 소리가 더 잘나고 더 그렇게 말하면 슬라임 소리가 잘 안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말하면 이렇게 잘 들려서 좋아요 그래서 슬라임 슬라임 저는 처음에 SMM한 사람들을 보고 왜 저렇게 조그맣게 말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그게 이 소리 때문이라네요 이거 제가 너무나 안기는 슬라임인거 같아요 아직 사실 이거밖에 없죠 있잖아요 이거 너무 예쁜 슬라임 소리도 아주 만족하구요 소리도 좋고 막 막 묶지도 않고 제가 직접 녹았어요 딱 녹지도 않고 소리도 좋고 저는 이 슬라임 해볼께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더 많은 슬라임들을 알보여드릴거에요 보여드릴께요 여기 이쪽에 다음번에 그러면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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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